여기 보시면 4명이서 받아야 되는거죠 대기조 두분이 원래 있었는데 이분이 대기조인데 대기조에서 첫번째 징표를 걸리셔서 이쪽으로 오신 거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지금 비어있는 자리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자리를 채워서 3번 섬중척 후에 박치기 직전에 들어가야 돼요 누군가가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거에요 여기 보시면 들어가게 되죠 이 자리에 그래서 이게 한번 터지는 건데 이렇게 해서 터지는 조 2명 대기조 2명 이렇게 해서 4명이 이렇게 세트가 된거에요 그래서 3번 2번 3번 터지면 넘어오게 되고 다시 이제 10중천마다 터트리면 되는거죠 여기 살짝 보이는게 휴링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거에요 저 린비가 그래서 이제 다시 10중천때 인계를 하면 되죠 여기서 중요한건 바로 부딪히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에 깔려져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대로 하면 가운데 반대쪽 분들도 가운데로 올 수 있게끔 안쪽에 있는 4명이서 딱딱 돼요 그래서 가운데 바닥에 까시고 돌아오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줄이 나오게 되면 네임드랑 뭉쳐서 광을 쳐서 잡으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4명 4명 세트는 각각 본인들 계속 딜 하시면서 10중천마다 인계 하시는 거 반복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예 추가 설명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교새 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보내요 10중천마다 10중천마다